사실 처음에는 업무를 하면서 세식이 너무 좋다라는 걸 알게 되고 형한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. 형이 막 싫어하고 남겨두에 따라오는 모습 얘기할 땐 잘 몰랐어요. 제가 그냥 혼자 너무 좋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본인이 틀렸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싫어하시네요. 방송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.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라든지 한두 번 만나면 어깨에 치러져서 그냥 그래서 물어오면 궁금해하면 얘기할 수 있지만 딱히 물어보지 않으면 아 근데 난 내가 할 거라는 1. 2. 4. 6. 6. 6.